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 표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말의 ~~이다, ~~이 아니다와 같은 판단의 표현은요. A, 슬, B, A는 B다는 긍정의 표현과 A, 보슬, B, A는 B가 아니라는 부정의 표현 이렇게 정리했었죠.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운 한마디 중고 복습해보겠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전화할게요라는 말은요. 게이, 사람, 다, 띠엔화 라는 패턴을 기억하시면서 워 게이, 니, 다, 띠엔화 이렇게 말했고요. 제가 그에게 전화할게요라는 말은 그라는 사람만 바꿔 끼워서 워 게이, 타, 다, 띠엔화 이렇게 응용했었죠. 제가 당신에게 연락할게요라는 말 역시 건, 사람, 리엔시라는 패턴을 이용해서 워 건, 니, 리엔시 이렇게 말했고요. 제가 그녀에게 연락할게요라는 말 역시 응용을 해서 그녀라는 단어만 딱 갖다 바꿔 끼웠죠. 워 건, 타, 띠엔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께 안부 전해주세요라는 패턴 역시 샹, 사람, 원하오 라는 패턴을 이용해서 샹, 마마, 원하오 이렇게 말했고요. 이걸 응용해서 아버님께 안부 전해주세요라는 말을 어떻게 말했나요? 샹, 바바, 원하오 이렇게 말했겠죠. 자주 놀러오세요라는 말은요. 자주, 오다, 놀러 라는 말로 이해하셔서 장, 장, 라이, 왈 이렇게 말했고요. 시간 있으면 자주 오세요라는 말은요. 있다, 시간, 여유. 그래서 자주 오다. 이러한 단어의 결합으로 유, 콩, 장, 라이 이렇게 만들었었죠. 자, 그럼 오늘도 재밌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그럼 먼저 중국어의 주 패턴을 바탕으로 몇 개의 소수산어를 딱딱 갖다 붙이면서 많고 다양한 문장 만들기 중심의 패턴 중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섯 번째 시간에는요. 우리말에 뭐뭐가 있다, 뭐뭇을 가지고 있다와 같은 소유의 표현을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A, O, B, A는 B가 있다, A는 B를 가지고 있다라는 긍정의 표현과 A, May, O, B, A는 B가 없다라는 부정의 표현을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남자친구가 있습니다라는 말은요. 나는 있다, 남자, 친구, 이와 같은 구조로 분석하셔서 와, 요, 난, 벙, 요 이렇게 말을 하겠죠. 이때 주의할 것은 바로 그 부정이 지금까지 배운 것과 달리 뿌가 아닌 메이를 사용한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뿌, 요가 아닌 메이요, 메이요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바로 어순구조가 중요합니다. 우리말에 뭐뭇이 있다라고 말하고자 한다면요. 뭐뭇이는 명사가 앞에 오지만 중국어에서는 앞에 오지 않고 반드시 뒤이치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있다, 뭐, 없다,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쏙쏙 귀에 들어올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처음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문장 맨 끝에 마가 오면 음음문, 수로 앞에 뿌가 오면 부정문, 이와 같은 긍정과 부정을 연결하면 정반 음음문, 뿌가 동사 앞에 쓰이면 현재 부정, 메이가 동사 앞에 쓰였을 때 과거 부정 이렇게 정리했고요. 시, 뭐뭐이다, 부, 시, 뭐뭇이 아니다와 같은 판단의 표현을 한번 정리했었죠. 그리고 오늘 배운 요, 뭐뭇이 있다, 메이요, 뭐뭇이 없다, 이와 같은 소유 이렇게 정리하시면 중고가 술술 쏙쏙 들어오겠죠.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우선 교재의 가운데 점선을 따라 반으로 딱 접어주세요. 그러면 위쪽에는 한글이, 접힌 아래쪽에는 중국어가 보일 겁니다. 한글을 보면서 중국어를 천천히 떠올려보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출발! 첫 번째 문장입니다. 우리말 한자어 이슬 유는 중국어로 유요우라 읽어주면서 그 뜻은 뭐뭇이 있다, 뭐뭇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단어의 특징으로는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두 가지로 크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정문을 만들 때 뿌가 아니라 뭘로? 메이로 부정한다는 사실과 어순구조가 중요하다 그랬죠. 어떻게? 있다, 뭐, 없다, 뭐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문장을 만들며 달려보겠습니다. 시간이 있다라는 말은요, 우선 있다, 이어. 그래서 시간이 있다라는 말은 있다, 뭐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어, 시, 지, 앤 이렇게 말하겠죠. 계속 이어서 쭉쭉 달려보겠습니다. 시간이 있습니까? 라는 말을 말하고 싶다면 우선 있다, 이어. 시간이 있다, 이어, 시, 지, 앤. 여기다가 시간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어, 시, 지, 앤, 마. 이와 같이 뒤에 마 만 붙이면 되겠죠. 이어서 계속 달려보겠습니다. 저녁에 시간이 있습니까? 라는 말을 한번 만들어볼까요? 우선 있다, 이어. 시간이 있다, 이어, 시, 지, 앤. 시간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었죠. 이어, 시, 지, 앤, 마. 그래서 저녁에 시간이 있습니까? 라는 말을 하고 싶다면 저녁이라는 말을 앞에 갖다 붙여서 만들면 되겠죠. 어떻게? 완, 샹, 이어, 시, 지, 앤, 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응용해서 오늘 저녁에 시간이 있습니까? 라는 말을 하고 싶다면 먼저 있다, 이어, 시간이 있다, 이어, 시, 지, 앤. 시간이 있습니까? 이어, 시, 지, 앤, 마. 저녁에 시간이 있습니까? 완, 샹, 이어, 시, 지, 앤, 마. 그래서 오늘 저녁에 시간이 있습니까? 라는 말을 하고 싶다면 오늘이라는 말만 딱딱 앞에 갖다 붙여서 이렇게 말하겠죠. 진, ti, 앤, 와, 샹, 이어, 시, 지, 앤, 마.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에 다른 단어를 딱딱 갖다 붙이면서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이영석의 핵심쿠콩입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이번에는 없다라는 메이요를 가지고 앞에서 마찬가지로 딱딱 갖다 키면서 멋진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카드가 없다라는 말은요. 우선 없다라는 말 메이요. 그래서 카드가 없다라고 말하고 싶다면 없다 뭐 이렇게 받아들여서 메이요 가 이렇게 말하겠죠. 여기서 잠깐 중국어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요. 바로 외래어를 그대로 쓰지 않고 중국식 발음으로 바꿔서 말하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소리번역, 음력 이렇게 있어 보이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커피라는 단어를 카페 이렇게 말하고요. 콜라라는 표현을 컬러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카드라는 말 역시 중국식 발음만 시키면 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겠죠. 자 다시 이어서 쭉쭉 달려보겠습니다. 카드가 없습니까? 라는 문장은 우선 없다 메이요. 카드가 없다 메이요 가. 카드가 없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문장 맨 끝에 말을 갖다 붙여서 메이요 가마 이렇게 말하겠죠. 이것을 바탕으로 단어를 갖다 붙이면서 쭉쭉 달려보겠습니다. 지금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하고 싶다면 우선 없다 메이요. 카드가 없다 메이요 가. 카드가 없습니까? 라고 하는 말 메이요 가마. 자 여기서는 지금 카드가 없습니까? 라는 말을 하고 싶기 때문에 여기다가 지금이라는 말만 딱 앞에 갖다 붙이면 이렇게 말하겠죠. 신자이 메이요 가마. 이렇게 말이죠. 이것을 응용해서 다른 거 없습니까? 라는 말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우선 없다 메이요. 다른 게 없다라는 말은요. 메이요 비에다. 다른 거 없습니까? 문장 끝에 뭘 붙여라? 말을 갖다 붙여서 메이요 비에다 마. 이렇게 말하겠죠. 자 이어서 응용해 봅니다. 다른 색상 없습니다. 라는 말은요. 우선 없다 메이요. 다른 게 없다. 메이요 비에다. 그런데 여기서는 다른 색상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색상이라는 말만 딱 뒤에 갖다 붙여서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메이요 비에다. 예서. 여기다가 다른 색상 없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문장 끝에 뭘 붙여라? 말을 갖다 붙여서 메이요 비에다. 예서. 이렇게 말하겠죠. 이걸 응용해서 다른 종류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다면 우선 없다. 라는 말 메이요. 다른 게 없다. 라는 말은 메이요 비에다. 여기다가 다른 종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다면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종류라는 단어만 뒤에 딱 갖다 붙여서 이렇게 말하겠죠. 메이요 비에다. 종레이. 이렇게 말이죠. 한 번 더 가볼까요? 다른 종류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다면 문장 끝에 뭐를 붙여라? 말을 갖다 붙여서 메이요 비에다. 메이요 비에다. 메이요 비에다. 종레이 마. 이렇게 말하겠죠. 다시 마지막으로 뭐뭇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는 정반 의문문 구조를 만든다면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있어요 없어요 뭐? 라는 구조로 받아들여서 우선 있어요 없어요 라는 말을 만들어 볼까요? 요 메이요. 요 메이요. 요 메이요. 그래서 예쁜 게 있나요? 없나요? 라고 말하고 싶다면 요 메이요 하우 칸더. 이렇게 붙여서 말하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예쁘다라는 말은요. 머머하기 좋다 보다. 그래서 보기 좋다라는 말로 합쳐진 글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우 칸. 이렇게 말하고요. 이걸 응용해서 예쁜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면 예쁘다. 머머한 것. 그래서 어떻게 말한다? 하우 칸더. 이렇게 말하겠죠. 자 맛있다라는 말 역시 머머하기 좋다. 먹다라는 동사의 결합으로 먹기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하우 칠. 이러한 단어를 만들 수 있겠죠. 여기에다가 응용해서 맛있는 거 말하고 싶다면 맛있다. 머머한 것. 이렇게 어떻게? 하우 칠 더. 문장 끝에 덜을 붙이면 될 겁니다. 자 이걸 응용해서 맛있는 게 있나요 없나요? 라고 넓혀서 말해본다면 이렇게 말하겠죠. 요 메이요 하우 칸더. 이렇게 단어를 갖다 붙이면서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 이것이 바로 패턴 중국어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그럼 이어서 앞에서 본 패턴 중국어를 바탕으로 짧고 간단하게 툭툭 던지며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알짜배기 한마디 중고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마찬가지로 교재의 가운데 점수를 따라 반으로 딱 접어주세요. 그러면 위쪽에는 한글이 접힌 아래쪽에는 중고가 보일 겁니다. 한글을 보면서 중고를 천천히 떠올려 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고맙다는 상대방의 인사에 대한 대답으로 사용되어지는 고마워할 필요까지야 라는 표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뭐뭐할 필요까지야 라는 말을 바꿔 본다면 뭐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받아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패턴으로 만들어 본다면 부용 동사 부용 동사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고마워할 필요까지야 라는 표현은 고마워할 필요가 없어요 없다라고 해서 어떻게 부용 시에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자 이와 같은 표현을 응용해서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라는 말에 상대방의 고맙다는 인사에 대한 대답으로 찾을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말도 쉽게 풀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 표현을 뜯어보면 뭐뭐할 필요가 없다 예의를 차릴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운 패턴을 다시 응용해보면 부용 동사 부용 동사 이와 같이 뒤에다가 동사만 바꿔주면 되겠죠. 자 우리말 한자 객기의 뜻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유용한데요. 첫 번째 예의를 차리다 두 번째 사양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크치라는 말은요. 예의 차리지 않겠다 사양하지 않겠다라는 말로 이해하시고요. 부용 크치라는 말은요. 예의 차리질 필요가 없다 사양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무작정 문장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서 단어만 딱딱 바꿔끼면서 많은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2018 배우국사 관광중고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다시 쭉쭉 달려보겠습니다. 패를 끼쳤습니다라는 말은요. 어떤 부탁을 하고 나서 또는 미안한 상황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이건 역시 단어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외우실 때도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배울 마판. 마판이라는 동사는요. 우리말로 바꿨을 때 번거롭게 하다 귀찮게 하다라는 뜻으로 보통 그 뒤에 대상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번거롭게 하다 귀찮게 하다 누구를? 당신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부탁할 때는요. 마판님 이렇게 말하고요. 부탁의 동작이 다 끝나고 나서는 마판님 러 이와 같이 러만 갖다 붙이면 될 겁니다. 이어서 쭉쭉 달려보겠습니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라는 표현은 우리말로 죄송해요 늦게 와서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긴 왔는데 어떻게? 늦게 이러한 단어 구조를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보통 동사 뒤에 우리말 한자 늦을 만자인 완이 따라 붙는데요. 보통 이와 같은 결합은 늦게 머머하다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긴 왔는데 늦게 왔다라는 말은요. Like one love 이렇게 말하고요. 이걸 응용해서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늦게 일어났다는 말 하고 싶다면 치완러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이어서 갑니다. 양해해 주세요라는 표현에서 중요한 것은 손님에게 어떠한 동작을 부탁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상용 패턴을 이해하시면 아주 편리합니다. 손님께서 뭐뭐해 주세요라는 패턴을 만들어 본다면 직린 동사 직린 동사 이러한 패턴을 말이죠. 그래서 손님께서 양해해 주세요라는 표현은 양해하다는 동사만 딱 갖다 끼면 멋진 표현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겠죠. 직린 유엘량 직린 유엘량 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하나의 패턴을 만들고 응용하면서 끝까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우선 뭐뭐 쪽이라는 방위 전미사 비엔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쪽이라는 말을 저 비엔 저쪽 그쪽이라는 말을 나 비엔 왼쪽이라는 말을 주어 비엔 오른쪽이라는 말을 요 비엔 안쪽이라는 말을 리 비엔 바깥쪽이라는 말을 와이 비엔 여기다가 이쪽으로 뭐뭐해 주세요라는 패턴을 만들어본다면 징 저 비엔 동사 징 저 비엔 동사 이와 같은 패턴을 만들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오세요라는 말을 하고 싶다면 동사만 갖다 끼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이죠. 징 저 비엔 라이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이걸 응용해서 이쪽으로 앉으세요라고 말하고 싶다면 이렇게 말하겠죠. 징 저 비엔 주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이것을 응용해서 저쪽으로 뭐뭐해 주세요라는 패턴을 한번 만들어볼까요? 어떻게 만들까요? 징 나 비엔 동사 징 나 비엔 동사 그래서 저쪽으로 걸어가세요라고 말하고 싶다면 징 나 비엔 주어 이렇게 말하고요. 저쪽으로 좀 구경해보세요라고 말하고 싶다면 징 나 비엔 칸 칸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짚어볼 것은 바로 맨 뒤에 따라 붙는 칸 한 칸과 같이 동사를 두 번 쓰는 동사 중첩입니다. 이렇게 동사를 두 번 쓰게 되면 반복되는 동사는 살짝 잡아주는 경속으로 읽어주고요. 그 뜻은 좀 뭐 뭐 해보다라는 뜻을 가진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어떠셨나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핵심 만을 콕콕 짚어봤는데요. 마지막에 배웠던 한마디 중고 부분으로 돌아가서 점선을 따라 다시 반을 딱 접어서 한글을 보면서 같이 중고 편을 살짝살땅 떠올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고마워할 필요까지야 라는 말은요. 도용 동사 패턴을 이용해서 이렇게 말하셨죠. 도용시 이렇게 말했고요.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라는 말 역시 도용 동사 패턴을 사용해서 예의 차릴 필요가 없다라는 말로 이해하셨죠. 도용크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를 끼쳐드렸습니다라는 말은요. 번거롭게 하다 귀찮게 하다 누구를? 당신을 그래서 뭐뭐 했다라는 문장군으로 받아들여서 마반니러 이렇게 이해하셨고요.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은 죄송합니다. 오긴 왔는데 늦게 와서 라는 문장군으로 이해하셔서 투에이부치 라이왈러 이렇게 말했죠. 양해해 주세요라는 말은요. 징린 동사 징린 동사 패턴을 이용해서 동사만 갖다 켰죠. 징린 윌리아 이렇게 말했고요. 이쪽으로 오세요라는 말은요. 징린 동사 징린 동사 패턴을 이용해서 동사를 켰었습니다. 징린 라이 이렇게 말이죠. 이걸 응용해서 이쪽으로 앉으세요 역시 징린 쪼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저쪽으로 가세요 역시 징라 비엔 동사 패턴을 이용해서 징라 비엔 쪼 이렇게 말했고요. 이걸 응용해서 저쪽으로 좀 구경해보세요라는 말 역시 징라 비엔 칸 이렇게 말했었죠.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웃으면서 만나요. 다이짼 다이짼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